인터파크가 최근 선보인 해외여행 1등 광고로 여행업계가 시끄럽습니다. 종합여행사 1위인 하나투어가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는데요. 여행사들이 이렇게 1등에 목매는 속내를 이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해외여행 1등은 크다, 인터파크다. 최근 인터파크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선보인 TV광고입니다. 인터파크가 1등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올해 1월에서 4월 본사 기준 누적 항공권 판매 거래액. 하지만 하나투어는 즉각 1등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인터파크 측에 보냈습니다. 항공권 판매 거래액은 전체 여행사업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항공권 판매액 1위 역시 지사를 빼고 본사 자료만 따져 1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하나투어는 25년 연속 1위 업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지난 1월에서 4월 해외 항공권 판매액에서 하나투어가 3,800억 원, 인터파크가 3,564억 원으로 하나투어가 앞섰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 26개 중소여행사도 인터파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가장광고 혐의로 신고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파크 광고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여행사가 1등 타이틀에 목을 매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짜여진 세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야놀자의 인터파크 임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쇼핑과 도서사업 부분을 매각한 인터파크가 여행사로서 브랜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외여행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행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1등 경쟁이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